상시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기본작업 다시 1번 예제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A3셀부터 시작하셔서 F9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조금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입력 시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는 겁니다. 셀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하지 않고요. 그냥 주어진 데이터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셔서요. 맞춤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글꼴은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의 맑은 고딕 선택하시고요.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가 16입니다. 글꼴 크기 16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줄,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글꼴에서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A4부터 A6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까지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4부터 B6.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4부터 B6까지 그 다음에 B7부터 B9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 영역에 같은 서식,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F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A3부터 F3, 그 다음 셀 스타일 강조색 5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셀 스타일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 그 다음 강조색 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4부터 C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C4부터 C6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형식에다가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 그 다음 퍼센트 입력합니다. 문자 뒤에다가 퍼센트 표시할 건데요. 퍼센트라는 거는 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문 꺼서 퍼센트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영역에 대해서 문자 뒤에 퍼센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4부터 D9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D4부터 D9 화면을 좀 크게 해서요. D4부터 D9 영역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이름 상자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셔서 배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엔터 이름을 정의하셨는데요. 이름 정의를 잘못하셔서 이름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클릭하시고 이름 관리자 클릭하신 다음 이름을 정의하셨던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었네요. 이름 관리자 클릭하셔서 삭제하고자 한 이름 선택하시고 삭제 버튼 누르시고 다시 새롭게 만약에 오타가 있었거나 범위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오셔서 삭제하시고 새롭게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F9 영역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A3부터 F9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그 다음 문제에서 모든 테두리 바깥쪽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다섯 문항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시트를 좀 확대를 시켜놨는데요. 좀 작게 표시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H18셀까지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홈탭에 가셔서 그 다음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작성하는데 학번의 데이터가 2002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레프트 함수 입력하신 다음 A4셀을 클릭하면 달러 A, 달러 4로 표시가 됩니다. 절대 참조가 되는데요. 저희는 A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하신다면 키보드 기능키 F4를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한번 누르면 열을 고정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심표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4라고 입력하시고 그 값이 문자 202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A열의 데이터 중에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22와 같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글꼴의 색깔은 표준색의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셀 서식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의 이제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왼쪽에 데이터 왼쪽의 학번에 왼쪽의 네 글자가 2022에 해당한 데이터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예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러면 위크대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반환해서 값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위크대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위크대이 안쪽에 인수는 날짜와 리턴 타입을 넣어주시는데요. 왼쪽에 응시일을 선택하시고 쉼표 리턴 타입에서 월요일부터 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일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돼요. 월요일이 숫자 1 그 다음에 화요일이 숫자 2 그 다음 수요일이 숫자 3 이렇게 숫자로 1부터 7까지 숫자가 반환이 되고요. 이 값을 월요일부터 숫자 1이면 월, 하, 수, 목, 금은 1, 2, 3, 4, 5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if 만약에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조금 전에 위크대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하셨는데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요. 평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평일과 주말은 위크대이 조건을 아예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if라고 입력하신 다음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여기 안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작거나 같다. 5 5라면 저희는 평일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학점기준표 아래쪽에 학점기준표를 참조해서 학점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값을 가져서 학점기준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 번째 행에서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일단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버레이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평균값이 구해지겠죠. 이 평균값을 가지고 아래 표에 첫 번째 행에 가서 찾은 다음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평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h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hlookup 안쪽에 인수에 대해서 함수 삽입 누르신 다음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 찾을값은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테이블 어레인은 학점 기준표에 가서 학점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는 생략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예제에서는 학과가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24 A25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과하고 경영학과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조건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오셔서 D24 셀을 선택하신 다음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해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D-Average 함수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 안쪽에 어떤 인수가 들어가는지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삽입 도구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필드는 저희는 평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점이 있는 D13 셀을 선택하거나 숫자 4를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입력된 A24부터 A25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평균에 대한 평점을 구할 수 있고요.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라운드 함수 입력하시고 맨 뒤에다가 심표 자리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회계와 경영전략이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거라서 count if s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COU까지 입력하시면 count if s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안쪽이 필요한 인수 함수 삽입을 이용하시겠다라고 하면 함수 삽입 도구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커뮤니케이션에 가서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조건을 회계에 가서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 세 번째 조건 경영전략에 가서 그 다음 아래쪽 선택이 안 되시잖아요. 옆에 스크롤 막대를 내리시면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합니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고 문제에서 어떤 명자나 추가적인 문자 입력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의 앞 세 문자와 그 다음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세 글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레프트 함수 그 다음 학과에 가서 심표 몇 글자 앞에 세 글자 3이라고 입력하시면 학과의 세 글자를 추출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추출한 갑에다가 뒤에다가 입학 일자의 연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런데 이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열 함수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요. 지금 구하신 데이터의 첫 글자 레프트 왼쪽에다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PER 이란 함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끝에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작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열여 이열여 이여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여함수 입력하시고 입학일자에 G29세를 클릭하려고 하는데 클릭이 잘 안될 수 있어요. 아래쪽을 클릭하시고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위쪽 방향키 이용하셔서 입학일자 선택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학과와 그 다음 입학일자 연도를 추출해서 연결해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이열함수 M%와 이열함수를 석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는 함수 안쪽에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먼저 구해놓으시고 나서 첫글자를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묶어주셔도 되고요. 아까와 같이 첫글자 대문자 표시한 다음에 뒤에다가 연결해서 연도를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맞다는 내용입니다. 계산작업 다선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요. 첫번째 정렬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가 있는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는 학과를 기준으로 학과를 기준으로 학과별 합계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합계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학과별로 합계 최대값이 구해졌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셔서요. 두 번째는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합계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문제에서는 기본영역과 인성봉사와 교육훈련 이렇게 3개 항목을 선택하실 때 조금 전에 구한 최대값도 표시가 되고 지금 구하는 평균도 표시할 거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꼭 해제가 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셔야만 최대값과 평균을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합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과 표2와 표3에 작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합계를 표4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는 합계별로 컴퓨터 정보과부터 특수교육과에 해당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4부터 I8까지 결과를 표시할 영역의 데이터 표를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찾을 수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 함수에서는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계를 선택 참조해 오셔서는 표1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표2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표3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에 저희는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으러 갈 거예요. 컴퓨터 정보과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정보 인증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합니다. 참고로 범위를 지정하실 때도요. 현재 A열에 학과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A열에 다른 데이터가 입력되고 학과가 비열에 있다라고 하시면 범위를 비열부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학과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 통합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 학계 값을 구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매크로 작업 문제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는 배점의 10점이고 각각에 대한 문제의 5점씩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추를 하나 선택할까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양식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오셔서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가 되어 있을 때 G3부터 H4 영역에 드래그 하실 때 그냥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단추를 그릴 수 있고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매크로 이름을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 총점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2, 4에 갖다 놓으시고 총점을 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썸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직접 더하셔서 합계를 구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합계를 다 구하셨다면 현재 매크로 기록하고 있는 작업을 기록 중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록 중지 합 총점을 구하는 매크로 기록을 하셨고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선택하시고요. 총점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총점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삽입에 가시면 도형의 빗면을 찾을 수 있고요. 도형의 빗면 선택하시고 위치에 오셔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G6부터 H7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도형의 텍스트는 바로 입력하실 수 있어요. 텍스트를 채우기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채우기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버튼 누릅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A3부터 E3까지 범위를 지정하셔서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채우기에 가셔서 표준 색깔의 노랑입니다. 노랑 색깔은 문제의 표준색이라고 되어 있으면 표준색에서 색깔을 선택하십니다. 이미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만약에 색깔을 노랑색이 아니었을 때 채우기 없음 상태였다고 하면 채우기 단추를 누르면 채우기 빗면이란 도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노랑색으로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다섯 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합계 계열과 2019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실 때 직접 드래그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특정 영역을 지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 합계를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합계 영역을 삭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2019년 요소를 제거하라고 했는데 2019년 요소를 선택해서 지우기가 어렵죠. 그냥 선택하면 다 성적 장악이 다 삭제가 될 테니까요. 이럴 때 마우소른 쭉 데이터 선택에 오셔서요. 저는 2019년 데이터를 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행렬 전환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행렬 전환을 클릭하셔서 2019년 데이터를 제거하겠습니다. 제거 클릭하시면 2019년 데이터가 제거가 되었지만 아까 데이터 막대가 행과 열이 전환되어 있어서 연도가 아닌 구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렬 전환을 통해서 원위치 시킬 수 있고요. 또는 취소 그 다음 실행 취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2019년과 학계를 빼라고 했다면 데이터 범위를 지우신 다음에 구분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020부터 2022 영역의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범위를 수정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범위 수정하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를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A1셀가 연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위치를 A1셀로 이동합니다. A1셀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A1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차트 제목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근로장학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계열이 근로장학 계열이고요. 값을 표시할 겁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에 선택하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솔은 쭉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오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차트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차트 작업하셨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화면을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실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4 5 10 8 9